자 용구술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듣다보니까 안갔는데 세이브가 다 되있네요 같은 세이브가 있죠? 세이브 파일은 저렇게 많네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좋아요 산파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다고 그러고 이제 오공이가 개학님 수련을 받기 위해서 뱀의 길로 가는 스토리입니다 한다고 그러고 계속 조조대회 못했거든요 조조 실패 또 해야돼요 50시간이나 했는데 첫번째 30시간, 두번째 20시간 해서 50시간이나 했는데 또 해야됩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어차피 하게 돼있으니까 이미 추석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원래 저한테서 추석이 좀 특별하거든요 추석때 이제 구독자 수가 팍팍 늘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데 추석 때 조조로 다 조져버렸어 가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보시면 대충 아실텐데 카드가 있고요 이게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위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마우스가 나오나요? 마우스가 나오니?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나오는군요 위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구슬 드래곤볼에 이제 생겨져 있는 이 점들이 공격력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칸 수를 의미하고요 중간에 있는 한자는 문파 별 의미 없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거는 방어력 같은 겁니다 문파가 의미가 없다기보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스킬을 사용할 때 합체 스킬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기 때문에 쓸 줄도 모르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뱀의 길에서 싸이언이 나오냐 골 때리네 야 한번 하다가래 한방에 죽인다 한방에 기술 쓰는 게 번쩍거리는데 번쩍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번쩍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다음 단계로 왔으니까 좀 쎄겠지 일곱 개짜리 박아 어때 펌프킨 아 그리고 펌프킨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 원래는 버독의 아빠의 동료라고 합니다 아 나는 걘 줄 알았어요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아빠 동료를 갑자기 죽이기 시작하는데 아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아침부터 안 먹고 왔거든요 둘처럼 무식하게 다섯 시간씩 갈 생각은 없고 적당히 끊겠습니다 아 근데 왜 기술이 하나도 안 써지냐 오해 경험치 이제 뱀 저거 있네 회복하는 거 자 세이브 좀 하고요 아 키가 아무리 봐도 헷갈려 이제 502 지금 902는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하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지구를 지킵니다 이제 수련하는 게 아니라 가이크 쥬니어랑 싸우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지도 그냥 가면 안돼요? 가로질러서 가면 안되나? 길이 안되나? 아 안되네 좀 길다 그러면은 다음 세이브까지 어 드디어 기술 나오지 이런식으로 기술을 눌러주면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파 같은거 쏘면은 레더 빠르니까 먼저 싹 어우 집경검치 축축갑니다 좀 저렴한걸 써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죠 길이랑 다르게 이동하는거 자체는 영향을 안반네요 치사하게 그렇지 아 어우 미쳤어 그렇지 야 대박 대박인데? 많이 얻었는데? 자 3개짜리 쓰구요 방어력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더 빠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때리겠습니다 이거 때리자 방어력도 없고 에너지파 뭐 센데? 큐콩맨 얘도 이제 재배명 온라인처럼 재배명이 들을 때 많습니다 자 갑시다 모공아 수행해야 된다 모임 개뜬금 없이 아 모임 갈 길이 뭔데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도망가자 많이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좀 짜거든요 아무것도 안줌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머니에 든게 없는데? 아 2개짜리는 위험한데? 하 위험한데 이건 아 위험한데 이건 내가 더 빠르니까 그만큼 이제 이제 센 거 씁니다 그냥 에너지파 마너도 적당히 아껴주면서 1라운드에 나왔던 1라운드에 나왔던 1라운드에 나왔던 1라운드에 나왔던 1라운 랜지점에 나왔던 애들이랑 차이 없나봐요? 이 정도면 레벨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무장자리는 수행노가도용으로 아껴두고 써서 갑시다 좀 많은거 써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같은 카드를 맞추는거죠 클릭서를 정하고요 눌러주면 가운데 있는 카드랑 비슷한거를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비슷하면 돼요 이제 구슬의 숫자같은 경우 개수의 같은 경우 점의 개수같은 경우 맞물리는게 없죠 밑에 있는 한자는 두개가 맞물리고요 아래쪽에는 숫자는 하나가 맞물리네요 그러면 한자를 해야겠죠 자 2자리가 2개 3자리 2개니까 아 재수 더럽게 없네요 자 일단은 마지막 한자와 같은 두개가 겹치는 이걸 쓰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써서 겹치점점 올라가요 아 이거 써야겠죠 아 이거 쓸까 똑같네 하나짜리가 없고 아 이거 써야겠네요 확률을 조금 더 늘려서 점점 올리다보면은 안 나오겠지 Z 없고 4 없고 여기까지만 하죠 멈추면은 X키로 멈춰주면은 겸치가 들어옵니다 아까 펌프키는 10조 쓰니까 꽤 많이 준거죠 여기 좀 노가다라 하겠죠 카드도 이렇게 좀 저렴한거 써도 왔다 갔다 되니까 바꿔주고요 물론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합니다 오히려 약한 카드를 빼주는 것도 좋아 이런식으로 해서 뭐 해본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설명적으로 나가고 있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이 좀 길거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해야되네 이걸로 하자 아 이걸로 해야겠구나 저 얘기 없이는건 뭔가 손해부는 기분이야 절로 손해가 아닌데 암튼 그럼 어 큰일났다 이 정도만 하자 72 7레벨 어 그라치 5국미터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레벨업 해야죠 물론 개황 개황님한테 가도 레벨업 시켜주겠지만 중격파 그렇지 이제는 뭐 재인맨 따위는 뭘로 때려도 이기 때문에 흐헤헤헤헤헴 아 이거 좀 센데 좀 많이 쎈데? 잘 생각하자 아 이거 뭐야 4개야 겹치는 거 한자 얘로 해야죠 아 이거 위험한데 너무 개판인데? 아 이렇게 없으면 망한 겁니다 이게 빠꾸 없어요 아 이거 써야지 에이 얘는 안 돼 2대는 안 되고요 밸런스가 좀 맞죠? 이거 써야겠네요 아 왜 거길 가니 이거다 다른 거로 바뀌어주고 예쓰자 왜냐면 4가 지금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걱정이잖아 그럼 아 이거 아니 한 번 더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재수없게 걸리면 재수없기 때문에 힘해 아이고 야 발판이 좀 괘지게 하죠 썸척 있으니 이거 써야겠네 노가다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이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역시 모닝이야 아무도 다 자고 있어 기타 숫들 그래서 없는 걸로 아 이거 좋은 거 다 가져간다고? 아 이거 좋은 거 다 가져간다고? Z 빼야겠지? Z가 거의 안 걸리니까 Z가 거의 안 걸리니까 얘 빼자 아니 이거 5짜리 빼? 5짜리 빼고 1, 2, 3 버리기 어려운 것만 있는데? Z Z 4 아 한 번 더 해 폐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한 번만 더 하자 아 나쁘다 그만 해야겠다 접시는 게 3개니까 3개 2개니까 이제 갈까?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써있긴 했는데 그거 이상이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없는 게임인데 설정이 저게 회복하는 데 있으니까 금방 금방 가자 다 싸워 비싼 애들 기술 쓰네? 어우 야 22? 아 두 번? 됐어 아 못 잡았냐? 아 수준 진짜 야 방어력으로 때려봐 그렇지 11 세네 역시 싸이어인이야 죽여 한 방에 간다 그렇지 카드를 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카드가 이제 전투 전에 사용을 합니다 보통 턴집 게임 같은 경우에 전투할 때 사용을 하고 사용하면 턴이 사라지는데 이건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쓰면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아이템 많으면 누가 더 게임답게 뭔가 좀 비겁해 딩댕댕 댕댕이 오늘 울부짖고 있는데 방어력 낮은 것 좀 빼자 오래 싸워야 되니까 아 이런 건 버려 이런 제빔맨 따위 있는데 적수가 안 돼 아 이거 좀 겹치는 거 빼야 되는데 이제 아 이거 빼야 되는구나 아 갑시다 어디 보자 저렇게 나온다고? 이거 해야지 그럼 자 이거 빼고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계속해 아 위험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가자 그냥 갑니다 아직 살 게 많기 때문에 축축가요 그냥 축축갑니다 뭐 주냐 카리님의 카드 뭘까? 신님 오 전부 회복 우천도사 상당히 약간 회복 완전히 회복 신용기인데 완전 회복이 다야? 카드도 전부 강화시켜줘야지 방어력 최대 오 여기 되게 좋다 오 오령이 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카드 컨트롤을 하면은 충분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오령이 좀 필요가 없죠 세이브 합시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오 기적 아아 아아 대박 4개나 또 되냐? 욕심하면 부릴라니까 저거 쎄거 매겨 그냥 욕심하면 부릴라니까 저거 야 5단 에너지인데 그치 이 문자 간에 상성이 있을까? 모르겠다 좀 이게 어려운 대신 아 위 대박 나 왜 이렇게 잘하냐? 확률의 지배자야 들어와 아 이거 아니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Z가 쌓여있어 어 드디어 상점이다 상점이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모든 기회가 끝난 거고요 아 이것도 버려 필요 없어 솔직히 이거 괜찮은 거 같다 이거 스킬 필사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어우 이거 되게 좋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런 것도 이제 턴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한 것도 있으면 좋죠 너무 좋은데 다? 버리기 좀 아깝네 개인적으로 스카우터만큼은 갖고 다니고 싶어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은 상대 스킬을 알 수 있으니까 좀 무리해서 하나 팔아보죠 상대 스킬이란 스킬이 아니라 생명력을 알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보스 어느 정도 세는지 상대 스킬이 그러니까 가져갑니다 방 높은 거 손으로 가져가자 좀 쓰자 좀 쓰자 에이 저걸 산다고? 방 높으니까 맥스죠 방은 맥스인 거를 쓰... 쓰... 쓰자 아 다리야 그렇지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죽기 때문에 7인데 쓴다 그냥 들어와 아 제 정도는 솔직히 이걸로도 죽고 잡히지 평타로도 그렇지 사묘경험차 부드럽아 10림의 카드 야... 왜 이렇게 잘 주냐 갑자기 7단짜리 아주 애매한데 이러면 겹치는 거 하나 써주... 써주죠? 어 이런 거 써줍시다 아 이거 써야겠네 에너지 파악 아이... 3단계로 맞으면 안 되지 겸치가 다야? 젤맨이 좀 줄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좀 혐의다 이거 써야겠다 아 이거 카드 많이 안 좋은데? 어 다행이야 바로 아웃될 뻔했잖아 많이 위험하다 이거 일단 써 그나마 좀 풀렸거든요 지금 폐가 좀 이거 쓰... 와 이거 좀 위험한데 많이 아 이거 다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인데 자 여기까지 좋아요 많이 먹었죠? 맨날 맨날 겸치 700 답도 없다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갈까? 아냐아냐아냐 안 좋은 카드가 좀 많으니까 소모하고 가야죠 아 이건 아니지 무조건 이거 써야되는데 무조건 이거 써야되는데 무조건 이거 써야되는데 둘 중 못쓰냐는데 이거... 이거 써야지 아...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한 번 더? 어? 아 야 너무 겹친다 어... 안 된다 이거는 겹사 가죠 축축 가 아... 아 야... 아 이거 안 돼... 벌써 끝이야? 아... 에이... 이거는 오바지... 카드 센스를 컨트롤 해야겠어요 아... 아... 얘를 잡자, 그냥. 방어력 높은 거. 약간 끊기는 게 있다. 그럴까? 1화는 조회수가 굉장히 나왔는데 2화부터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너무 화석 길거든요, 지금. 아니, 영상이 길거든요. 안 죽었네, 45 맞고. 방어력. 불한테 맞고 산 달았으면 대박이지. 오늘 더럽게 시끄럽네요, 거짓이. 맨돌기파. 좋아요, 카드. 제발. 제발. 아, 이러면 안 되지. 야, 장난하냐? 아, 개 호바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카린. 아, 이거 아니지. 다 달라, 일부러 사까지. 개 운빨 게임이야. 맥스 카드 나왔다. 내려. 아아. 몸 다 갔는데, 어떡하지? 맥스 카드를 가진 나한테 전민단 말인가. 맥스 주먹! 죽어. 맥스 카드 두 개. 신랑 할아버지. 개왕이랑 개왕. 어! 신.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어, 됐다. 그래, 이게 정상이지. 잠깐만, 잠깐만. 세이브하고. 어우, 야. 재밌어, 이 게임. 이거, 솔직히 보는 사람은 노잼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재밌어요, 하면은. 저 판매, 판매하고요. 얼마나 하냐, 7? 건물 두 개지. 좋은 거 너무 많다. 고령 팔고요. 고령, 더럽게 쓸모없어. 현실 방영이야. 아, 더럽게 쓸모없어. 이동. 아, 이거 쓰자. 순차적으로 씁시다. 음. 개왕이 어떻게 수련해줄지 모르니까, 맥스 카드를 일단 아껴두고. 아껴두고. 아껴두는 상태에서. 써, 그냥. 그렇지. 도착! 개왕림입니다. 어우, 처음부터 개왕림을 보네요. 원래는 이제, 바브루스가 먼저 나오고, 바브루스가 개왕림인 줄 알고 좀 놀잖아요. 그런 게 없네요. 나 이거 다 기억합니다. 야, 이거 언제 적에 본만 하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냐. 나도 신기하다. 영어 단어. 이런 건 못 기억하는데, 이런 걸 잘 기억해. 드롭게 쓸모없는 걸 잘 기억하거든요. 뭐야, 개그 안 해? 많이 스킵했는데? 아까 흩어져서 드래곤볼 찾아왔던 제트 전서들. 북쪽에 향한 피콜로와 오반. 야, 대사 이렇게 나오네. 이거 잘, 연결 안 해놨으면 대사 잘못 나왔겠는데? 다 만들어 놓은 건가? 크리딩도 해놨으려나, 그럼? 어, 야. 피콜로가 메인이야. 피콜로 세거든요. 볼까? 능시 좀. 오반아. 아, 오반이 개찐다니? 피콜로 6인데, 스승님은 6인데. 야, 근데 MP 왜 이렇게 많냐, 오반이? 재능인가, 이게? 이게 재능의 차이인가? 마성관과 마강포. 아이고. 갈까? 카드도 많고, 문제 없을 거 봐요. 맥스 카드가 유지되어 있죠. 잠깐, 맵 좀 보고 가자. 눈치 없이 막 가지 말고. 저기 회복 있고, 아래 회복 있고. 이쪽에 이제 포인트 있고요. 여기가 완전 수련장이 놓아지네. 수련장 있고, 포인트 있고. 다돌아야지,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어디가 보스야? 보스마크가 없는데? 그쵸, 보스가. 아, 여기 있네. 가리크 저기 있네요. 가리크가 아니라, 그, 마주인 것 같죠? 이미지 전에도. 아, 아래는 좀 나중에 가고. 여기를 가서 이걸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저걸 이제 마지막에 가자. 이걸 마지막에 가고. 이걸 먹고.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고 내려가자. 먹고 내려가서. 저거 먹고 내려가서. 오케이. 가자. 쓰레기 카드 버려. 맥스 카드로 막 난사한다니. 회복까지 좀 머니까. 막 갑니다. 할아버지 푸활. 푸활? 될 것 같은데. 아, 뭡니까. 이거. 아, 이거 아니지. 푸활카트밖에 안 먹었잖아. 맥스 카드 많은데. 신. 신. 부르마. 마블. 뭐였지? 그레고리. 그레고리. 제발. 부르마 나와라. 부르마. 좋아요. 신용. 야, 신용 나왔네. 신이랑. 대박이다. 한 칸. 에이. 마족이야? 처음 나왔다. 자, 이제 맥스 카드로. 아껴야겠죠? 마강포. 오바니가. 오바니도 맥스 카드 써라. 방어를 해야되니까. 너 쓰고 이렇게. 아끼입니다. 야, 재밌는데? 마족도 나왔어. 나올 말 하는 애들과 나왔어. 55. 뭐야. 부대기잖아. 경험치도 싸이온보다 안 줘. 아, 뭐야. 개실망이야? 슬슬. 판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첫번째꺼. 그치. 역시. 확률을 지배하는 자. 자, 좋아요. 가자. 선두. 아이. 가자.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부르마 좀 팔까? 지금 부르마 필요 없거든요. 어, 부르마 정도는. 두 개밖에 없네. 카드가 많기 때문에. 7단 써주고요. 카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면서. 써줘야겠죠. 야, 도망.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 들렀다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쎈 거 써. 쎈 거 써 그냥. 쎈 거 쓰고. 한 명이면 메카 써서. 아, 안 돼. 셋은 안 돼. 아치. 선두 카드. 어, 선두 카드는. 회복이겠지. 선두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오, 야. 올맥스야. 신용급인데? 여기 밟아도 의미 없잖아. 빨리 가자, 그럼. 들렀다 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써. 이제 회복을 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냐. 아, 좋아. 아, 야. 마족이네 둘 다. 맥스 카드 씁니다. 맥스 카드 평타야? 아, 평타 써 그럼. 맥스 엠지 넣어. 그렇지. 한 방. 피콜라가 맞으면 됐어요. 맥방이네 쟤도. 아, 안 죽었구나. 아, 잡았고요. 오반 세다 은근히. 그냥 짐일 줄 알았는데. 제복이야. 나도 스킬 좀 쓰자야. 마섬강. 야, 마센코. 마한강산포 그분의 소비량이. 그렇지. 화나에 쓰는 거니까. 인정합니다. 아, 61. 죽었죠? 겸친 허접하게 주네요. 아래 있는 거 먹고. 잘 생각하자. 피콜라가 아니라 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약간 눈도 순하고. 맘에 안 든다. 좋은 카드. 하나 킵. 실자리. 아, 이 정도는 써도 돼. 마강폭. 마강폭. 잡. 죽었냐? 그라치. 큐콩맨. 보내주고요. 사단 써서 가고. 빰빰빰빰. 오, 그레고리. 무천도사. 오, 야, 뭐냐? 오룡. 오룡. 그레고리. 야, 좋아. 너무 좋아, 저거. 저거 채운 거 같아. 쓸모없는 사슬 다 버려줍니다. 야. 고릴 점쟁이? 아, 선두야? 아, 이건 아니지. 카드가 조금 모이고 있다. 맥스랑 방어 5. 아, 이거 다 벗고. 오링이야? 가자. 아, 저거 조금 아까운데. 카드가 너무 약하니까. 아까워. 맥빵. 맥빵은 조절하기 쉽거든요. 이제 애매하게 살았을 때. 맥빵 쓰면 괜찮은데. 괜찮은 카드가 많네. 맥빵까지 안 가겠다. 그렇지. 마강포 써. 마강포 써. 폭렬 마강포와 마강포. 그렇지. 야, 172여? 시나몬 뭐냐? 상성인가? 근데 카드 상성을 밟았나? 여기 있었어, 이 게임이? 뭐하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저거라고? 이런 거 형탐 잡자. 맥스카는 쓰지 마. 슬슬 보스전을 염두해서. 어, 그치. 안 때려도 사라지는. 수준. 푸르마 아빠랑. 점쟁이? 어, 야, 웬일이야. 제발. 아, 아깝다. 남전 직진이다. 그치. 마브로스. 남전 직진이다. 그치. 그렇지. 아아. 얘 동명이인이잖아.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잖아, 그래도. 봐주지. 뭐야. 야, 메카 써. 차지되냐? 어, 차지된다. 마강포 하나 잡고. 아, 이거. 얘는 마생코다. 마생코를 잡자. 그렇지. 마강포. 그렇지. 잡았냐? 마생코. 아, 마생코 맞아도 이게 다냐? 아, 어? 맥스카드 하나. 아, 애매한데. 어, 아직 나오네? 어, 야, 쟤도 나와? 염나.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너무 아니지. 이거는. 내게 다 달라. 그래서 가자. 스쿼터도 하나 있고. 이제 올라갈 수련. 회복하고 수련받으면 되죠? 마강포. 마강포. 야, 쟤는 마성과 한 번 쓰면은. 아무것도 못써. 야아. 지바비. 아, 있어요 서 House going. 가자. 우. 우. 아, 뭔가 정팁. 입에서 광선 메카로 때려 아 마이카트 쓰면 안 되는데 그렇지 콩맨 아 뭐야 저거 밖에 안줬어? 저 기대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수련은 거르자 오공이랑 격차가 나야지 메카 메카 써 그냥 써라 그렇지 메카 하나로 아래 아 왜요 그래 할머니 그치 오 야 웬일이야 크으 대박 세이브하자 이거 절로 빠지지 말고 일로 빠지자 아 여긴 없냐 지금 그냥 빈방이네 아이 아이 다 오링이야 이제 아 아 뭐야 보스 가자 이건가 마나 거의 안서쳐져 메카도 있고 그럼 되겠다 수련 좀 하다 가면 되겠다 수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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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쟤는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뭔가 상상인 것 같으니까 저걸 잡고 메카로 마성호 사서 잡아 마센코 그래 저렇게 데미지 높은 애 잡아놔야지 그치 저건 죽었다 솔직히 아 Z야? 아이 그래도 16 그렇지 15 아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메카나 7카나 3카나 그냥 쓰면서 싸우면서 가서 회복하고 오죠 카드 교환도 좀 해주고 메카 하나 아 좋은 카드인데 그냥 써 에이 저 정도는 뭐 아 이거 잡고 아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아 마강포 써 아 그래 남으면 죽이면 되니까 3이네 130 어 좋아 지금 미쳤어 에이 저건 뭐 방어력이어도 그렇지 저거 애매한 카드 그래 애매한 카드 피콜로 왜 이렇게 세냐 피콜로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불안한데 우리 우리 야무치 같은 애들 레벨 1일 거 아니야 어떻게 걔네 메카는 두고 광 낮은 거 아 불안하다 아 아 배고파 아 아침 안 먹고 켰기 때문에 배고프네요 아 메카는 메카는 두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세이브해 어 야 괜찮은 카드 나왔다 아 쓸모없는 카드 사용하면서 도망가자 네 피콜로 덕분에 이길 수 있어 메카도 좀 나왔네 아 이게 뭐니 일카가 근데 이거는 내가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면 돼서 얘는 싸울 필요 없죠 마나 아까워요 적어도 아래 숫자라도 잘 받아야지 어떻게 구제가 되니까 괜찮다 이거 지금 업글 카드 없는 게 좀 크네 야 이거 써야지 이거 세이브하고 가자 어때 덤벼 산초 너 길바닥에서 한 방 죽던 애 아니냐 드래곤볼을 받쳐라 줄서부터 힘으로 빼앗겠다 건방지겠어 아 뭐야 개반치기야 좀 황당하네 이런 게임 원래 하나 끊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망한강산을 하나 끊어주고요 나가 좀 불안하긴 한데 마선강으로 끊어 설마 한 방에 잡겠지 셋인데 그치? 그렇지 110인데 안 죽겠어 마센 거 그렇지 죽었지? 안 죽었나? 아 죽은 거 같아 안 죽었네? 100맞은 애가 안 죽었어 와 가운데 있던데 아 얘가 이제 메인이고 양쪽은 쩔이구나 그렇구나 아 좀 아까운데 못 써도 아까운데 아 이건 너무 아깝잖아 인간적으로 한 번 막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가 실력이 많으니까 응 너가 이제 마감콜 잡고 방어해 오자리로 방어해 그렇지 받았죠 G12 잡았냐? 아 얘 쎈데? 많이 쎈데? 스카우터 쓰고 싶지 않아 저 잠몹한테 궁금하지 않아 솔직히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내가 쟤는 보려고 쓰긴 했는데 사긴 했는데 쟤는 궁금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입에서 빔 이러면 나는 그냥 달려야지 뭐 입에서 빔 에이 라광포 죽었냐? 아 얘 너무 쎈데 얘? 라데치급인데? 데미지는 라데치에 훨씬 못 미치지만 뭐 제 무비야? 입에서 빔 끝에 있는 앤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했어 작업 걸어놓자 시력만 더럽게 많고 에이 데미 저거 뭡니까 솔직히 피콜러가 맞아 죽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되면은 잘 버티기 때문에 일자리의 기술이죠 안 아프죠? 안 아프진 않네요 아 잘 생각하냐 너가 작업을 일단 걸어 제 정도는 저걸 잡을거 아니야 이렇게 아깝긴 한데 오반이 쓰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제발 이 짜리야 맥스 방어력이야 아 오반아 오반이 안되는데 내가 너무 야빴나 보다 미리 허브를 잡았어야 되는데 쉽게 잡을줄 알았어 다이다이 떠 다이다이 떠 솔직히 안 짓이 피콜로야 피콜로야 불안하다 센데? 1대1을 밀리면 안되지 피콜로가 아 좀 센다 야 잠깐만 잠깐만 아아 성공으로 따로 잡으면 돼 에이 이거는 좀 야 똑같이 생긴 놈들 배열해놓고 이러면 안되지 메모라도 바꾸던가 뭐 전면에도 이렇게 신나 보이냐 죽었다 넌 스카우터 쓰고 들어간다 얼마인지 좀 보자 메뉴, 카드 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냥 잠옵을 쳤어 왜냐면 뱀 길이 쉬웠으니까 라데치가 특별할 줄 알았지 라데치 이상일 줄 몰랐지 라데치 급일 줄 몰라 체력이 자 일단은 잠옵 먼저 쓸어버리죠 너가 이제 튼튼하니까 힘에서 빔으로 하나 잡고 너 이제 맥스에서 마센 꼴을 하나 잡고 35 아 재배맨이야 다른 애들은 그렇지 60 이제 또 센 애 더 그렇지 600이야? 라데치가 450이었는데? 아 오바죠 이거는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맥들 꽂아 아 이거는 광살포 써야된다 인간적으로 근데 얘는 합체기술 모르거든요 좀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드래곤볼 RPG 시리즈 아 뭐야 드래곤볼 RPG 시리즈 나무 위키 여기서 이제 합체기술 에스콤보 에스콤보 자 손오공 피콜로 손오공 손오반 손오공 크리링 피콜로 손오반 있다! 사제공격이 있다 사제공격이 있다 폭렬 마강포랑 마성광 쓰면 돼? 이미 못쓰네? 걔가 쓴거 잠깐만 야 진작에 이거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메뉴에서 카드로 카드가 또 있거든요? 투알 좀 써봐 오바나 그렇지 폭렬 마성광이랑 마강포 쓰면 된대요 써보죠 아니 카드 말고요 전투해야죠 전투 이거 이제 폭렬 마강포를 쓰고 오바니가 마성광을 쓰면 된답니다 스승 소환! 안 소환했잖아 아 이거 선 카드 종료가 있나본데 아 근데 그런거는 알려놔야지 나한테 아 쓰고 싶은데 나 오바니만 회복시켜주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기술을 좀 많이 써야되네 어 기술을 40회 쓰고 50회 쓰고 아 그래? 왜? 아 이런거 몰랐지 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거 써 이렇게 써는거 때려 아 기술 카드가 하나도 없다 방어력 높은걸로 얘는 때리고 너무 많다 진짜 체력 피콜로 아 이거 위험한데? 마강폭 너는 한 턴은 버틸거 아냐? 데미지는 약해요 데미지는 그 더블 썬데이에 비하면은 훨씬 약하기 때문에 어 야 안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강한데? 아 야야야 자동을 왜 때리니 눈래서 빔 눈래서 빔 어우 야 이긴거 아니냐 이 정도면? 에이 방어력 1위잖아 아 이건 아니지 오바나 복수해라 아 오바나 복수해 혹시 1위여도 잡아 버텨 아 얘 맥스해야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런거 어딨어 맥스 방어력 그렇지 소르반사 산총하고 있던 이성구를 사내었다 아 나 피콜로 경험치 못먹었나 혹시? 님들 흠흠흠흠 님들 알죠? 내 성격 나면 경험치 다 매겨줘야 됩니다 차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지 말자 피콜로야 엥간히 해 경험치 배분 안될거 아냐 이러면은 이거 레벨로 많이 올려야 되는데 267이야 수전 몇 번이야 이거 절대 줄 수 없어 내가 너무 대충해서 그렇지 재수를 하면 한 번 한 턴 한 방에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그냥 보여드리죠 매뉴얼 네가 쓰면 안 되죠 아 맞구나 됐어 아 안 좋은 카드 빼네 제로 줄 깔고 알싸 됐어 이제 찌꺼기 제거했고요 이거 별로 조절하는 거는 은근히 잘 맞춥니다 어디 메카 한번 써볼까 마강강 마강 어쩌고 저쩌고 아 너한테 쓰는 건 솔직히 오바다 아 방어력이나 때려라 방어나 해 내가 이제 제대로 하면은 절대 안 좋습니다 너무 아껴서 그래요 아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겸치를 먹기 위해서 아끼는 건데 겸치를 못 먹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너무 아꼈어 이거는 이건 아니야 네가 쓰고 오바님 방어 없니? 적당히 좀 짜졌으면 좋겠는데 오바나 잠깐만 잠깐만 그냥 마강포 쓰고 카드를 카드를 쓰고 시작했구나 카드를 도중에 못 쓰네 그렇지 할머니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음에 좋은 카드 만들면 좋죠 가자 폭렬 마파 잡 시력을 안 받지만 아무래도 이깁니다 바로 맥스기 때문에 버티거든요 3짜리는 버틴 거 맞냐 이거? 실신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카리님 아 카리님 저 정도는 안 돼요 도사님 보아나 그렇지 볼까? 애매한 카드만 잔뜩 있네 마섬광 마섬광 마센 아 야 방어력 7이야? 아 맥스야? 맥방이야? 아 44 에이 보안이 뒤지게 맞잖아 이건 좀 안 되지 야 100 들어갔네 많이 남았을 거 같은데 아직 세금을 시켜볼까? 아 18이요? 아 얘는 이렇게 이렇게 참 의미가 없잖아 야 공카 하나? 방어력도 없다 아 아 잠깐만요 이렇게 쓰고 기술 카드 마 카드 충전하자 마 카드 염락 그리고 이거 좋은 카드 없잖아 지금 어? 브리브 박사가 있었어 나? 안 썼네 이거를 야지럽에 쓰고요 좋은 거 씁니다 방어력 올방 올방 아 올방 좋아 야 좋아 이 정도 됐어 안 죽을 정도 입에서 강선 너는 만화가 쓸 게 없는 게 정말 그구나 나광포 야 방어력 1이네? 그렇지 나광포 죽었냐? 에이 저건 조금 계시긴 하다 이거 죽거든요? 오바니 진짜로? 너무 녹아다니나봐 할아버지 오바니 살려주고요 그렇지 방 일자리 그냥 쏟아 막았다 아 맞고 나광포 아 좋아 아 궁 맥스야? 아 이거 안 했으면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거 어 죽였네 400개험치 아 둘 다 받아먹고요 삐끄록 오바니 카리님의 카드가 돈을 얻습니다 야 좋은데 이렇게 업해야지 카리끄님 이불에서 잡아봐 음 이렇게 미니게임 있구나 그렇지 있어야지 아 수련하는거네 이걸로 해볼까? 아 그래? 오바잖아 이거 씨 야 저런식이라고? 카드 세이브 많이 해놔야겠다 아 이거는 아니지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다 별이네? 아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이렇게 내면 안되지 두개요? 네개 같은것도 되네 야 이거 맥스카드는 좀 오바아닙니까 이건 뭐니? 개 운빨이네 진짜 저건 없잖아 그냥 카드 소진해줘야겠다 맥스카드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니? 야 아니잖아 이거는 야 메카가 두 번째 나오면 어떡하냐 1카 쓰고 5카 쓰고 메카 나왔다 4카 쓰고 메카 또 나왔다 가라 죽었다 미브로스 3명이요 3카 써서 제압하고 이상한 써 그냥 써 Z 3 Z 끝 3천 경험치 야 대박 한 번 더 하자 야 야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구나 아 천진반이랑 잠깐만요 우리 진반이 잠깐 우리 진반이 스펙 좀 볼까? 아 일이야 일다리들이잖아 대머리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공방 다 공방 스펙 다 나죠 그냥 쓰레기야 밸런스 좀 보소 그 천진반은 나름 센데 어 피콜로 오공에 안 꼴리네요 어 뭐 나쁘지 않네요 스킬 좀 볼까? 아 놔둘 수가 있구나 어 사신권 기공포 사신권 기공포 야 이거 내서 날로 쏘는 거 아닙니까? 방 전투력이 4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 그니까 소비력이 75야 75도 있구나 초능력 도전파 아 얘는 배분 나쁘지 않네요 56정도면 한 2업정도 하면 쓸 수 있겠죠 얘는 기공포도 한 번 쓰면 오리기네 자 이게 능력에 안 맞게 강력한 기술을 자 지도 볼까요?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나 드래곤볼 좋아해서 솔직히 이게 재밌을만한 그 요소는 그다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난 좋아 그냥 저기 있네 네 아 색은 다르다 약간 파란색 자넨바 같은데 색은 건 카드전으로 가죠 양쪽 카드전 탓아먹고 레벨링은 좀 많이 해야겠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긴 하냐? 세븐일까? 이길 수는 있겠지 이길 수는 있겠지 잘 써보자 기공포를 다 잡고 아 얘를 잡아야지 어 얘가 세니까 별로 잘 맞춰서 다행이야 약한 놈 두 명 데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도돔파 야 생긴 것 좀 벗어 도돔파를 무슨 저렇게 많이 쏴요 아 천웅력이구나 어 쓴 거 맞아? 기공포를 태양권처럼 썼는데 데미지 안 박힌 거 같은데? 때려 그냥 도돔파 가라치 15 아 너무 약하다 도돔 아 야 너무 구덱인데? 인간적으로 쟤? 이건 좀 아니죠 에너지파 아 천주만이 에너지파를 써? 아 에너지파는 그냥 기공포지 여기서? 아 맞다 맞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피콜로처럼 믿고 갈 수가 없다 25? 25나 줬는데 랩업을 못 했어 쓰레기 카드 버려 방어력 버려 방어력 버려 방어력 버려 방어력 못 버려 아 방어력 버려 저거 왜 버렸지? 됐어 메카 있을 거 아냐 메카는 없네 됐어 오카드 버려 레벨업 파고 가야겠다 위험해서 안 되겠다 메카로 잡고 아 이거 싸울만해 사나이의 점투야 기공포 이렇게 잡고요 너는 이제 초능력 초능력 딜 들어가긴 하냐 딜 못 봤는데 나는 기공포 에이 이건 아니지 광리리야 안 들어가는데 딜이? 저거 뭐야 기술이 멈추게 하는 건가 봐 개쓰레기다 진짜 아 야 이거 위험한데 따로 쓴 건 잘 썼네 때려 업다 때릴게 그렇지 잡았지 잡은 거 맞지? 에이 이거 위험하다 진발이 죽으면 안 된다 카드 뭐 하는 거 다 쓰게 생겼어 이러다 이번 턴에 선공 때려서 죽이면 될 거 같은데 진발이가 방 5로 막 때리고 너가 방 7이었나 이게? 때려 내가 먼저 그치 그렇지 아 이거 아깝다 갔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슬아슬했어 아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야 도망갈 거야 나 아 이거 아니지 카드 컨트롤 잘 해야겠는데 야 보통 아닌데 너무 쓰레기인데 아 심지어 이 다음은 크리닝 전쟁 크리닝 야무치라고 메카 하나 떴다 똥카 버려 똥카 버려 똥카 버려 똥카 버려야 돼 집으로 가 똥카 충분히 버리고 회복까지 회복까지 턴까지 써가면서 똥카 충분히 버려 인카운터 될 수 있으니까 똥카 충분히 버리고 그치 아 이 정도는 이겠지 인간적으로 양식머리가 있으면 그쵸? 도돔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도돔 타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경험치 구라고? 야 메카 다 썼는데 경험치 구면 안 되지 1억 원 시켜줘야지 갑자기 헬게임 됐잖아 아 이건 이긴다 야 메카로 죽여 어 메카로 기공포 사서 죽여 오케이 기공포 아 천진반 맘에 든다 나 개인적으로 천진반 좋아하거든요 되게 매력있는 신수 아닙니까? 약간 멸시받고 있긴 해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꾸준히 수련하면서 힘을 기르는 RPG 유저를 좋아합니다 삼눈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대머리야 아 카드 나쁘지 않은데 준수한데 아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싸우자 도망가면 강해질 수 없어 이겨야 돼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야 얘 죽여 하나 끊고 시작해 기공포 아 애매한 것 봐라 그렇지 하나 끊고 시작하고 조동 그렇지 죽었다 이거 용의 아 맥스 데미지야? 어 맥스 데미지 그나마 방어력으로 메꿨다 2 데미지 어 좋아요 깔끔하죠? 다행이야 제 애매에 있어서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평타 평타 때려 그냥 아 이렇게 때리자 아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 센 놈이 때려야지 센 놈이 때려야지 아 괜찮냐? 잡았냐? 그렇지 너가 이제 방어해야지 에너지파 아 아 이렇게 하자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묶어두자 초음파로 데미지 안 들어가 어 성공 그래? 어 이 묶는 걸로 한턴 더 때리자 카드 교환도 해주고 어 그쵸 어 괜찮은데 은근히 괜찮은데 저거? 에너지파 써주고 너는 때려 세게 저걸로 볼 때는 활로 열겠는데 잘하면 은근히 괜찮아 공격력 낮은 카드 버려줄 수도 있고 카드가 너무 부리니까 가야겠죠? 집에? 나 만나서 싸워 그럼 어 이거 괜찮은 카드 하나 나왔으니까 하.. 얘 버려야겠지 어디서 헬게임이야 이거 밸런스자 칼같이 맞췄다 어? 오바는 피콜로 쩔 받으니까 레벨링을 잘 안 하잖아요 오바이 좀 약하잖아 제스저들 중에서요 좀 천진반 야무치 이런 애들 이제 오리지널 애들이 더 올려야 되잖아요 레벨이 다 낮으니까 밸런스자 칼같아 진짜 야무치 차오제 했으면 야무치 오바를 했으면 진짜 피통쌌겠다 진짜 걔네가 레벨 제일 높아졌겠다 아 이거 좀 아니지 이 카드는 어 이거 좋은 카드 좀 나왔다 아 이 카드 버리기 좀 어 괜찮게 나왔네 가자 하나 죽여 메카 써서 죽여 그냥 어쩔 수 없어 방어리 길? 설마 한방? 아이 답도 없지 하나 끊으면 잽으면 둘이니까 좋아 때려 죽었나 못되게 35 정확히 어 좋아요 때려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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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험치 납붕 쉽지 않죠 세입을 다 하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밸런스로 맞추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보기 편하게 천진반 더 강하게 올릴게요 천진반 수련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수련 반드시 해야겠어 너무 힘들어 수련 먼저 할까 그냥 가지 말고 위로 가자 그럼 솔직히 카드는 지금 모아도 크게 의미 없으니까 보조전 할 거 아니면 아 근데 이동할 카드도 없어 심지어 카드가 운이 너무 안 좋다 이번에 변하면서 팡 차오지야 제발 됐냐? 아 안 됐다 아슬아슬하게 안 됐나봐 오빠 아 이런 묶는 의미가 없잖아 야 다운터까지 묶이냐? 에이 다 처맞지 철과지가 다 처맞고 에이 이거 아니지 10세비지 쟤 죽은 거 같고 총능력 아 이거 쓰기 아까운데 아 이거 이거 쓰나 저거 쓰나 똑같이 저게 더 아깝다 야 사신권 한번 안 써봤으니까 저건 아니야 2카드 4카드 맥스 카드 1카드 이거 쓰자 그리고 너가 빠져야겠지 천진반 진반아 마나에서도 천진반 수행하면 차오진 옆에서 구경하거든요 천진반 스고이 이러면서 진반은 수전해라 너가 답이다 너가 답이야 어쩔 수가 없어 오카 처음에 받았던 카드만 아껴주자 이거 써야겠지 오카 7카 메카 있으니까 이거 주고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이거 빼야되는데 아 근데 메카 안나왔잖아 오카 오카 여기까지 28? 너무 짜다 천진반 스고이 접시는 거 너가 가라 천진반 스고 천진반 스고 이게 맵에서 얻을 수 있는 카드는 한정되어 있는데 난 쉽게 얻은 카드는 넘치는 이렇게 먹히니까 갑자기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버린 카드로 이럴 거야? 똥카로 나오면 어떡해 없네 없냐? 아이씨 지금 자격하지 않는 게 좋을텐데 아이씨 가라 한방에 버려버려 수전하의 성과를 보여줘 사신의 건 그렇지 강하다 이렇게 5가 뭐니 5가 이렇게 5가 뭐니 5가 개떡같이 나왔네 어우 자전거 더블클릭했는데 됐어 아이씨 에이 이거 좀 아니지 야 이건 어차피 안 됐을 거 아냐 교환할 카드 없는데 이제 너 빠져야겠다 아 교환할 카드 없는데 이러면 아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싫어하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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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요 아아 야 잘못 눌렀어 아우 아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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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Teaching 옷자리 있잖아 이 자리이 없고 이걸로 해야지 어 다행이야 천진만 쓰고이 천진만 쓰고이 어디서 얼마야 46 남았어 너는 15 천진만 쓰고이 그만해 4신의 건 도돔파 죽었냐? 아 이거 아픈데 죽는거 아니냐? 아 안죽었다 안죽었네 쟤 도돔파 다 죽었고요 먼저 때려야돼 무조건 어 제가 맞췄어 좀 끊어냈어 그렇지 좀 센놈이네 아 이거 죽겠지 그렇지 15 차오즈 3 야 차오즈가 천진만으로 같은 데들이면 안되지 천진만 쓰고이 각이다 아 잘못했다 같은거 4개다 하나 거르고 두개 거르고 아니 쓰기 아까운데 큰일났는데 아무거나 걸러 이거 걸러 큰 선택했다 여기까지 그렇지 가자 아 너무 꿀려 근데 이거 지금 레벨로는 너무 오바야 재능도 없는 애들인데 어떡할거야 이거 재능 뭔데 아 나 싸우면 안되는데 몬깡으로 싸웠냐 나 사나이에 에너지파 사나이에 도돔파 사방이야 잡을 수 있어 35 박히면 돼 어 잡았구요 카드 안주냐 아 집에 가자 죽겠다 이러다 좋은칸 서서가 집에 가자 아 거기 왜 가냐 아 똥카 쓰라고 오케이 카드놀이 하고 어 이거 어떡하지 좀 많이 많이 핫한데 이거 동료가 언젠가는 한꺼번에 다 될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좀 써보고 범치는 전투를 올리는거 그때 가면은 주는것도 많이 줄거 아니야 지금 조금 이제 소비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신용이라고? 웃기 웃기네 이거 왜 산맥 버려 싸워야죠 사신건 도돔파 사신건 아 아 도돔파 웃기는것 봐라 게임 옛날 감성이야? 카린님 카드 이거 내가 계속 제트 눌러서 끊기나봐 죄송 뭔지 몰랐음 아 진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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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룰 거야? 이루 칼은 많이 교환되었다 진짜 교환됐네 가자 얘는 좀 약하겠지 약할 리가 없지 맞다 얘는 내가 피콜로로 정한 걸 모르지 전파를 피콜로 가진 쪽이 무조건 센데 못 이길텐데 일단 가자 회복하는 데가 저기로 가서 가야 되잖아 여기로 가면 되네 카드 안보 그냥 가겠습니다 카드 아껴 3카는 좀 써버려 그렇지 점수에 써 사신권 고동파 에이 제트라고? 그렇지 이거 밸런스는 진짜 개똥같이 조절했어 미친 것 같아 밸런스 조절은 개똥같이 했어 어 1 잡았죠 이건 14 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나왔다고? 버릴 카드가 없어 아 이거 버리면 안되는데 아 너도 버리면 안되는데 아 버려 그냥 아 이래 아 이게 문제야 나 한 대까지만 경험치 줘 치사하기 이러지 말고 졸라 치사한 것 봐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다 너무 안좋다 이거 에이 도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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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대 1이니까 살겠지 그렇지 도돔파 방으로 1 좋아 거울글를 왜 갔냐 거울글를 왜 갔냐 하고 젤 퍼맨 거울글를 왜 갔냐 또 그렇게 그렇게 없어졌 firm 일 이렇게 돼 아 핸드 같은 거 너무 걸려 세 장씩 계속 걸려 다섯 장인데 아니지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 같은데? 그래 끝 아 잘 긁었어 좋아 전투 기업체 너무 안 준다 근데 진짜 너무 심했다 진짜 이동 가자 그냥 회복하고 바로 싸우죠 카드 얻는 건 랜덤이니까 다신 건 우동파 야 쟤 맥댐이네? 잡냐 한 번에? 좋은 카드를 흠 흠 이제 카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더 좋은 것도 뽑아야 되니까 저거까지 하나도 없다 진짜 이런 거 써 그렇지 아 이 카드 왜 이렇게 많아 에이 이게 뭡니까 써라 아 그 정도는 버티지? 49 안 죽네 애매한 카드만 잔뜩 있네 방어 방어해 그냥 오카 써 솔직히 오카 필요도 없어 버티냐? 아 버티네 이거 쫌파나 평타나 저거 에이 그만 나오자 이게 뭔 상도 속도 문제지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카드 나오면 절대 못 이기는데 카드가 잘 나와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가는 거리를 생각하고 아 이제 싸울걸 그냥 가면서 배제를 하자 한 명만 나오면 한 명만 싸우고 한 명만 나오면 한 명만 싸우고 괜찮은 카드가 나올 법 말듯 오카 야 이거 다 파워 카드인데 쓰기 좀 그렇다 아 이거 아니지 야 아 15딜은 아니지 나 아직 몰라 카드 안 주네 카드 줬으면 이득인데 솔직히 말해서 맥스 카드인데 이건 좀 줬으면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 정도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자 가자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진짜 죽겠는데 쟤가 일단 센놈이니까 제거합시다 옆에 있는 애들 아 박맥이야? 야 아 야 박맥인데 맞았어 심지어서 야 데밋이 뭐저래 야 데밋이 뭐저래 사시는 거야 이거 아니다 진짜 쓰고 아 좀 아까운데 이런데 쓰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쓰고 아주 아까운데 이런데 쓰기에는 어쩔 수가 없다 아 근데 뒤에 있는 놈들수록 센건가 아 그러면은 나 망하는데 어 진짜 그런거 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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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터 써봐 까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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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까리님 두 번 까리님 이거는 지체해야겠다 아 지체로 이거를 바꿔줘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2공포 쏴 어 황타 때리고 그래 300밖에 안되네 더 약하네 데미지가 센가봐 대신 아닌가? 내가 약한건가? 방어력이 엄청 높은데 야 2단 기술이라고? 칼 들고 때리네 비열하게 칼빵이라니 야 이거 망했는데? 못 이겼네 솔직히 이거 누가 다 많이 해야되는데 이기려면 오세카 어 터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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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터데로 5 터데로 2 터데로 사신권 초능력 묶어줘 이기려면 묶어야 돼 30 아 저버렸어 도망가야겠어 도망도 못가 내그루기 팠어 복수하다 복수해 상점가서 카드 사와야겠어 그 카드 사야겠어 레벨업은 일단 필수고 부르마 아빠 카드 경험치 먹어야 되니까 야 이기한 인간으로 위대한 마족을 어떻게 이기냐 어쩔 거야 이거 주면 하러 가야지 뭐 그럴 수 있나 메카 써 그냥 하지만 너뿐이야 밤샧 횟while ・・・ 2 5 8 9 arto i 힘내라 짐바나 너밖에 없다 5레벨 어때 능신 어때 아직 사신권 기용품 못쓰네 잠깐만 이동 차워저도 올려 신화인 부분인가 상당히 위험한데 1업원 시키자 1업원 시키고 그리고 노가다를 띄워야겠다 자동 조금 센데 노동ыв 한 번 썼어 수준 ortic Soviet 양현 데미지 맥스 죽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1-2 그렇지 22, 나쁘지 않는데 끌렀다 기사는 약간 다르다 또 없냐? 그만 나와 2-3 2-3 2-3 2-3 2-3 2-3 2-3 2-3 아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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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도 않네 겨움치 2-3 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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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뭘 또 저렇게 참았네 방어력 1이네? 잡겠다 이거 그렇지 2-3 2-3 2-3 2-3 2-3 2-3 2-3 2-3 2-3 2- slightly 2-3 2-3 2-3 1-3 2-3 육십 육십 пред체 맞고도 안주네 퉈 ken 야 이거 78 맞고도 안죽어? 맞다 이동하자 구루만의 압박 카드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 아 아 아 쟤는 죽여야지 오늘 방 한번 끊을 텐데 아 어려운데 아 아 아 5레벨은 너무 저렴해 일단은 구루 압박 카드는 반드시 필요해 사러 가자 얻으면 좋고 사면 더 좋고 아이 얻으면 더 좋고 사면 좋고 5 9 5 아 5 아 아 5 10 아 야 이거 아프다 가드 좀 주라 제가 회복이야? 제가 멍대고 멍대로 가봐라 아 누르면 스킵되면서 멈추는 거구나 스킵이 되는 거 치고는 원래 모션이 빨라서 그런지 그 때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아 푸르마 아빠 나왔다 제발 제발 푸르마 아빠 제발 제발 아이씨 먹었으면 대박인데 그렇지 허브 허브 용포 또 스케이스는 모션은 스킵이 안 돼 신기한 게 128 12 경험치 그레고리 아 이거 아니지 이거 나면 안 되지 3개는 맞아야지 초반에 카드가 뭔가 잘 나오는 거 같다 어 잠깐만 부르마 아빠 어디 있어 그리퍼박사 씨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교체하면서 가야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진 게 없어 큰일 났어 왜 되냐 상점 나무 끝나야 되는 거 아냐 뭐야 왜 이렇게 잘 돼 스카우터 두 개에다 개항 두 개라고? 아 와 대박이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였어? 아 그렇구나 몰랐어 어 야 investigate 비싸다 ận 아 비싸다 좋은데 저거 아... 녹아다가 필요해, 이 게임은 그렇지! 런치 카드 대박! 15짜리 어? 점심이었죠? 아... 아니지, 이거는 나도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 보리프 박사다! 제발! 제발! 아, 예! 15짜리 또? 똥카 버리고, 어? 메카 나왔다! 보리프 박사, 보리... 아, 메카 아니네? 아... 메카 아니면 안 맞습니다 아, 3짜리는 아니죠. 방사면 안 되지 에이, 이제 끝났나 보다, 진짜로 아, 이런 거 빠져야 되네, 이거는 아, 됐다! 아, 뭐야? 안 죽었어? 1댐 카드가 애매한데, 좀 다 아, 좋은 카드 그다지 없네 저거 1, 2번 카드만 킵해놓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대량 교환해 일단은 대량 교환해 일단은 대량 교환해 됐어, 됐어, 먹고 카드 펌핑을 좀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카드 좀 많이 써야겠는데 다음 것도 불안하긴 한데 당장 뭐 깨야 되니까 보자 파워 카드, 다 파워 카드네? 5단계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5단계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도망 도망은 100%니까 안 나오냐, 어디냐 일로 왔구나 5칸은 쓸모없어 5칸은 쓸모없어 그렇지 구경험치 3칸 쓸모없고 3칸 어, 괜찮은 거 나온 것 같은데? 싸워봐야겠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5칸 있고, 7칸 있고 3칸 한번 써야겠다 이걸로 다가가야겠어 이걸로 다가가야겠어 아, 저렇게 나오면 조금 곤란하지 이러면은 3, 방어력 3칸 써야겠다 아니, 싸울걸 아, 싸웠으면 애매해질 수도 있겠구나 아, 이동해서 이걸로 가고 이제 데미지 낮은 거는 제껴야지 뭐 아니면 죽어라 자, 카드 씁니다 우선은 스카우터 써서 체력 확인해주고요 프리브박 써서 경험치 올려주고요 그리고 런치 써서 전부 방어력 상승 맥스, 어, 거의 다 맥스 그리고 할아버지로 상대 보스 봉인해주고 여기 싸우자 솔직히 많이 했다 아, 사신건으로 쟤 이거 쟤지? 쟤 좀 낮은 걸로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80이구나 쟤 네 어, 좋아 내리고 아, 얘 할 거 없는데 이러면? 맥돔 맥돔! 흠 아, 24 아이씨, 이렇게 이런 순서도 안 되지 17 받을만하다 아, 저거 조금 아프다 데미지가 잠깐만, 지금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쪽에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양사에 1번이랑 1번, 6번 때리자 봉인하고 카드 할아버지 여기서 할아버지 두 번 쓰는 건 좀 과섭이긴 한데 기도해 나중에 없게 되겠지 비공포랑 교돔파 여기까지만 양념 쳐놓으면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은데? 카드도 교환했고 에이, 이게 뭐니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런 버려야 돼 한 장 이렇게지, 일단 맥딜로 에너지구 때리고 이건 맞고 어 어차피 이거 데미지가 애매하잖아 초능력 쓰고 20 봉인 느낌 변 상태고 쟤네 이제 아, 근데 이제 풀렸죠? 쟤 공격탄에서 풀렸으니까 한 방 때리고 잠깐만 카드 너무 구려졌는데? 초능력 한 번 더 21 나냐? 그렇지 한 턴 더 맞고 카드를 좀 대기적으로 교체를 해놔야지 이제 비비실 것 같으니까 카드 자 에이치프도 적고 그것도 적잖아 아 아, 저거 너무 올리기 아까워 저거는 솔직히 혼자 하나 매겨? 아, 저것도 아까워 카린님 매겨 그냥 그리고 후알 매겨 하나 하나 더 정말 아깝지만 좋아 하아 100 카드 한 장 맥스 이거랑 이거 됐어 붙어보자 잠깐만 잠깐만 치치 치치 좋아 기공포 쓰고 기공포 쓰고 너는 에베한 거 버려줘 형타 때려 그냥 기도해 천지연 맞으면 되지 뭐 그렇지 4단계네 버틸만 했죠 뭐야 피했어? 아 피하는 건 오바죠 아 이거는 잠깐만 뭐 엄마 어 너도 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맥평을 때리고 초능력 써 어 에이 이건 좀 아프지 그러면은 다음 턴 봉인이잖아 그러면 천도 매겨야될 거 같은데 자 봉인 메뉴 카드 신카 아니야 신카 아니야 일단 완전이네 뭐 천도 매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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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턴은 일단 확실하게 봉인하냐 기공포 쏘고 아 이거 써야지 뭐 표혁력 써 어 어 괜찮은데 차오즈가 이제 구성지게 쓸 수 있는데 51 65 봉인 다음 턴 봉인 65 형 중첩 안된다거나 그런 설정 없잖아 그쵸 봉인 되있죠 24 아 끝났다 이거 때려 혹시 우리가 한 번 묶을까 혹시 모르니까 어 잡았다 아 그치 402 천진반 6 차오즈 5 좋아요 차오즈 수준 5반이 딱이다 야 미스터 포포 아 근데 천진반 좀 올려둘 걸 그랬나 천진반은 7까지 올려놔도 무관 약간 괜찮을 거 같은데 두 번째 수행 그레고리 아 메뉴 아 헬이야 진짜 헬 모드야 저가도 버려주면 되겠지 뭐 같은 거 아냐 수행 좋다 아 뭐했냐 에이 뭐했니 상남자는 오로지 전진만 있을 뻔 그렇지 포부 바오 바오 몇이냐 아우 야 너무 좋은데 포부도 좋은 카드였구나 메카만 두면 되잖아 에이 여기 끝났다 아 작은 카드 내야 돼 이번에? 아 괜히 아꼈잖아 이러면 카드 왜 이렇게 잘 떴냐 아 아 마블 메카 써 똥카 들고 가야되는가 한번 하면은 교체 다 되니까 같은 패턴으로 엿맥이는 거 봐라 아 좋아 제 1카가 맥쓴거죠 이런봐 아래 두 번 이어 쓰니까 아닌 줄 알았지 아 메카다 메카는 버려 어차피 6개 다 해야돼 에이 이거 끝났냐 얻은 것도 없이 끝나버렸네 아 어어 좋아 후 염나 제발 아 됐어 개왕 얻었으면 충분해 개왕님인데 무려 그렇지 런치 선두 스카우터 아 솔직히 런치 필요 없거든요 저 화난 런치는 선두 스카우터 선두 스카우터 둘 다 좋은데 아 제발 어어 대박 선두 스카우터 다 가져가고 그레고리까지 이야 대박이다 브리프 제발 제발 그치 15짜리 카드 게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생각보니까 좀 황당하네 메카다 메카를 버려야되는 실정 오룡 오룡 아 오룡 필요없어 어차피 2원짜리야 저 딴걸 주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좋은 카드인데 신용도 좋은 카드고 오 오 오 오 오 아 아 금발 별로 안좋다고 오 오 오 좋아 무천도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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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참이 소비값이 굉장히 낮네요. 좀 비쌀줄 알았거든요. 기원열참으로 바뀝니다. 확산파. 좀 싸다 확산파가. 확산파가 더 비싸야 되는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 둘 다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뭐 둘 다 동일하게 키워주면은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전투 위주로 해도 되겠어. 여기 보스가 얼마나 센지 그게 문제지. 지도를 보자. 앱이 참 알싸하다. 이런데로 왔냐 얘네는? 아 여기야? 나미크성인같애. 된대같애. 자 뭐 이렇게 되어있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레이크샷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고생하시구요. 저는 이따가 다시 도오겠습니다. 뿅! 뿅!